바삭바삭 지금 한탄을 저기 하시더라 동 밑에서 없던데 요렇게 하면 너무 좋네 근데 저 아래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? 저 밑에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사람 있어요 여기가 나루꼬이에요 나루꼬 관광지 저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자동차에 그거 집 밭에 나는 없어 이거 다 저기 없다 근데 그거 저기 내 차에는 안 맞아요 아니 내 차에 맞는 거 한말씀하세요 시야 나루꼬가 정말 좋네요 안 온다고 그랬으면 기회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? 자동으로 촬영하는 거 아 이건 저기 뭐 촬영하는 거 같은데요 네 자동 아우 저 밑에 단풍 지금 아주 완전 절정이야 저기도 길이 있네 길로 올라가는 거 저거 봐 야 야 저기 밑에 비스 저기 전선축가 아 저거는 스키장이에요 응 스키장 자 지역마다 가면 좋은 데가 있어 근데 윤회자와가 질 없나봐 윤회자와는 볼 것도 없더라구요 하하하 거기 넘어가 거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왜 그래 여기 좀 잡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일본 나루꼬 모가미에서 가까워요 네 집 근처에 가까운데 임압대대면 여기가 단풍이 그냥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아주 오늘이 사람이 너무 많으네요 관광객이 관광객이 많으네요 관광객이 많으네요 네 이쪽에도 여기 있습니다 일리 일리 와보셔 아 이리 와보셔 이리 와보셔 아 이리 와보셔 아 여기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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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아 저쪽으로 쓰세요 네 반가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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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